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차가 20m인 매우 큰 두 저수지 사이에 분당 60세제곱미터로 펌프가 물을 아래에서 위로 이송하고 있다. 이때 전체 손실수준은 우리가 5m, 5m 이렇게 주어져 있죠. 5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동력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필요한 동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한 동력을 우리가 키로와트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키로와트. 필요한 동력을 우리가 키로와트 라고 이렇게 표기할 때 키로와트라고 하면 102이타분의 감마HQ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감마HQ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을 하다보면,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102에다가 곱하기 2타라고 하면 우리가 효율값이 되니까 효율이 0.9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효율이 0.9. 그 다음에 비중량이 물이 되기 때문에 비중량은 1000kgfp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라고 하면 수면차가 20m가 되고 손실수도가 5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개 더하게 되니까 2개 더하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가 나오는가? 20m 더하기 5m. 그죠? 단위는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량이라고 하면 여기서 두 저수지 사이에 분당 60세저곱미터. 분당 60세저곱미터. 그러니까 60세저곱미터 per 분이니까 mi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세저곱미터 per min. 그런데 여기에서 102라고 하는 상수 속에, 그죠? 102라고 하는 상수 속에 달려있는 단위가, 세크 단위가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저곱미터를 세크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60세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 분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저곱미터, 세저곱미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분자에 남는 단위가 kgfm, 세크, 분모의 102라고 하는 상수 속에 달려있는 단위가 kgm, kgm,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72.2가 나옵니다. 그죠? 272.2kW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되는 조건을 모두 나열하시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성립을 시키려고 하면 정상상태의 흐름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상유체의 흐름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압축성유체의 흐름이 아니라 비압축성유체의 흐름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동일 유선상의 유체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A번하고 B번하고 D번 이게 옳은 것이고 이 C번은 압축성유체가 아니라 비압축성유체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ABD. 그죠? ABD. 그래서 ABD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실린더 내에 압축된 액체가 압력이 100MPa에서 0.5m의 부피를 가지며 압력이 101MPa에서는 마이너스 0.495m의 부피를 갖는다. 이 액체의 최적탄성 개수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적탄성 개수를 우리가 E라고 하겠습니다. 최적탄성 개수를 E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죠? V분의 Δ, V분의 ΔP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최적탄성 개수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V값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0MPa에서 0.5m의 부피를 갖는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V값은 0.5m의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 ΔP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부피, 즉 다시 말해서 0.5-0.495, 그죠? 0.495 단위는 여기서는 우리가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ΔP라고 하면 압력 변화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자, 101MPa, 마이너스, 그죠? 100MPa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있을 때 이동평판을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 U로 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 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평판이, 그죠? 이동평판이 이것이 우리가 평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평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 U속을 우리가 U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지평판, 즉 다시 말해서 고정평판하고 이동평판 이 사이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델타 Y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평판이 되어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U속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지평판. 자, 평판의 면적이 클수록 크다. 이 평판의 면적이 크면 이렇게 F가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맞죠? 그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동속도 U가 클수록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U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F값은 우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두 평판의 간격, 델타 Y가 클수록 크다. 델타 Y가, 그죠? 델타 Y. 여기에서 정지평판하고 이동평판 이 사이 델타 Y가 크면, 높으면 높을수록 힘은 적게 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번 문제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 평판 사이에 점도가 큰 유체가 존재할수록 크다. 그렇죠? 점도 끈끈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동평판을 움직이는데, 그죠? 잡아당기는데 우리가 F는 점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